어, 갔다와 어, 갔다와 갔다와 내가 끝부터 간다 어, 갔다와 뱅 두개 낙박 없고, 뒤로 뺀다 낙박 잡았고, 반건사 영역 잘 낚싯박 숨은거 조심히 낚싯박이란다,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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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원이라는데? 괴물형이? 아하 알겠습니다 자 어, 갔다와 어, 갔다와 갔다와 어, 갔다와 갔다와 내가 끝부터 간다 어, 갔다와 형은 왜 안아? 왜 안아? 아니, 형 있는데 삥 어떻게 까 내가 형 죽고나서 까야지 맞지? 형 살아있는데 삥 깔 수는 없잖아 좋았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너무 근데 허무다이했네 할깨다, 할깨다 방금 그 피싸기로 샤프형이 난 줄 알겠다 이제 아니 우리 광기관이 한 사람 없구나 내가 가야 돼 내가 갈게 스나 없나? 우리 스나 있으면 스나가 안 되는데 야, 검이야 또 검 검포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우리 둘이 먹었지 아 왜 밀리노 누구야 곰탱아 내 옆에 있지마 제발 이제 이제 안된다 곰탱 캐릭이랑 자꾸 부딪힌다 너무 곰탱이 어 길게 가야겠다 겁 많이 오던데 검차코 시작하자 어 왔다 올려온거 조심 내가 포 깔게 박스 왔다 왔다 박스 왔었다 박스 왔었다 양념 성태님 아 빠졌다 빠졌다 성태님 멋있다 이제 폭도 많았어 아주 좋았다 성태님 양 많아 음 논전 방사나 있다 지금이다 플레이 아 좋았다 겁넴김나지 않아 아닌가 COM 9 나쁠자 자 13 킬 어시 두기당 일킬리 고이 어시한게 지금 따다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공 많이 받으세요 나비형 하이오 응? 반가슴어어씨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 그치 그치 아트 경기올라 아트 아트 손 더팩스 와 친구 뵙다 더팩스나 아이스 뭐야 쌤 들어왔네 오가 오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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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삥샷 진짜 오버 아니야 이거 와 아 밀렸다 뭐야 4명이야 6팩 아니고 4명이야 아 아 아 아 그제 설정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예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는게 좋죠 요새 좀 그르네 엇가를 많이 당하네 뭔가 기운이 검은지 안오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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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바로 나왔으면 죽었다 이거 빠졌다 응 흘렸어 우리 응 깨는데 아 너 밀었다고 재단선아 중세 나이스 나이스 스나 중이었대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야 그런거 하지마 치 잡고나서 에임 위아래로 흔드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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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좋았다 19킬 지금 좋다 아 아 아 아 리차 되니까 서비다 뺐어? 뺐나? 시간차 들어갑니다 세마라 세마라 곰탱이 살렸다 싶었는데 킬 하자 나이스 중선 나이스 나이스 36킬 뭐야? 아 26킬 아 36킬 36킬이네 46킬이네 나이스 이거 무조건 성공인데 공코너 하나 더 있어 깠다 좀 깠다 좀 깠어요 그런거 같은데? 그니까 우리 이거 빨리 계속 안되면 꽉 센데 일문패스 우렉도 양념인데 아보 아 좀 봐줌 봐줄 사람이 없나 눈통칠을까 우렉도 양념인데 우렉도 양념인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우렉 양념 우렉 양념 확인 폭 하나 얇먹 하나 어 빗먹었다 눈통 들어갔대 폭 맞을듯? 야 바다빈 깐다 하나 바다빈 하나 깠어 하나 안 돼 어디 어디 스페셜 더블킬 고 아 탐거리 잘할 걸 더 잡으실 수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예 난 후반에 깠다 했어 마지막에 한 개만 바닷빛 하나 바닷빛 두개다 아 나 진짜 뭐 없다 이거 다 잡는 건데 와 진짜 대장님도 어시웠고 너무 아깝네 앞엔 사람 먼저 잡을거야 눈은 왜 안와는데 우리팀 그니까 우리 4명 밖에 안가잖아 없더라 다른사람들 천천히 하자 이거 우리 외놈을 뛰어붙자 지금 손해와 바닷빛으로 밀어내면 돼 저번에 까줘 내가 나중에 전진했다 바닷빛 까주고 나갈게 바닷빛 한개 더 빙 두개 어 나빡 없고 뒤로 뺀다 으립 옥박 잡았고 반거사용이 역시 어 낚시빵 숨은거 조심해 낚시빵 일어난다 안 돼다 있다 있다 이른마를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중급 오른쪽으로 붙어있더라 바로 파이팅 파이팅 바닷빛 향기다 날씨 바가 없다 눈 안빈다 나 중급 다 잡았어 아 중급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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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잡았다 원래 눈 턴인데 눈 오도한 사람이네 나이스 좋았다 깔끔하다 아군이 목표물을 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해보자 끝박스 포거나 서투만히 끝내봅시다 으잉 바로가자 형 후방 띵온다 이거 영원행이랑 나랑 15킬 더 해야된다 만약에 45킬 더 해야되면 길게 한 번 하나 띵글 잡았고 어우 눈 쏘오면 4명이서 잘한다 우리 좋은데 군복 구멍 여기 건물 외다 건물 외다 사물 하자 아군이 숙리하셨으면 아...두잠깐만 지금 아스라다 우리 4킬 더 해야돼 4킬 4킬 어? 어? 무소 조심이래 여기 2개 있다 2개 있다 삐온다 뭐 날라온다 길게 삥? 길게 삥 하나? 마루쪽에 둘이였다잉 2개 나왔네 왜 이렇게 타? 3개 3개 아 소리 나 알지 눈탑 앞에서 나있고 마루 하나 괜찮아 괜찮아 자 2개만 더 하자 2개만 나 포크하고 삥가고 들을게 앵글 됐다 됐다 눈소리 눈소리 자 일단 이러면 36 47 그 다음에 어시 두개 하나씩 나이스 성공 딱 50개다 딱 50개다 어시 두개다 하나 쳐준대잖아 나이스 자 말이 없다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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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던지는거 아니니?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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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게 성공 성공. 어찌 2개당 1킬. 총 51킬로 성공 그러면.